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한 번은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참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쯔리라는 곳을 다니면서 쇼핑을 하다가 한 명품 가방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저 위에 있는 좋은 고급 가방을 한 번 보여달라고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윈프리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가방은 당신에게 좀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윈프리는 얼마든지 항의하고 얼마든지 또 화를 낼 수 있었지만은 그냥 조용히 그 매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 매장에서 또 스위스에서 정부에서 윈프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윈프리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3조 1154억 원이라고 합니다 3조나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가방은 한 4천만 원 굉장히 비싼 돈인지만은 그러지만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윈프리에게는 그야말로 껌갓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이 직원이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였고 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직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참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과 또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것이 은혜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고름도연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곁에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가족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엄청난 선물을 알지 못한 채 이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구의 대신망을 얼마 전에 마쳤는데 한제 지방에 계신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87세나 되시는데 한 번 주일날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시간을 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왕복 3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오는 데만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권사님에게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분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3시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3시간을 다시 댁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원거래에서 오시는 분들을 신망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제가 더 오히려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죠 어떤 무슨 신비한 은사가 있는 곳 또는 어떤 성경 공부를 잘해서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곳으로 자꾸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간혹 이단이라든지 엉뚱한 곳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너무나 어떤 특별한 집회 또 어떤 특별한 말씀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예배 평범한 주일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냥 평범한 밥, 평범한 반찬과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한 남자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음식을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계속 먹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분이 죽은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영양실조 이분은 분명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음식을 주문해서 계속 먹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은 본인이 늘 선호하는 음식만 계속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영양소는 과다하게 계속 공급이 되는데 또 어떤 영양소,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전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강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 또 다른 교회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이걸 이제 외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에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있게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우리 명성교의 주제는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다 기억하시죠?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바울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호의 거져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면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해 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늘 이런 은혜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는 너무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있고 또 때로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또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향해서 값싼 은혜라고 시작했습니다 값싼 은혜 이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또 생활이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돼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좀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잖아 그러니까 조금 적당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또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바로 말씀이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는 값진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값진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값진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는 나는 마음껏 살아도 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꼭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는 야곱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그 장자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오죠 한 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팥죽을 막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형에게 거래를 합니다 형의 그 장자권과 이 팥죽을 바꾸자고 이렇게 거래를 하죠 당장 막 배가 고파 죽겠는 이 에서는 자신의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이 형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이고 형 에서는 또 자신의 권리를 억울하게 빼앗긴 그런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 마틴 루터는 이 표현을 신을 없이는 여긴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자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사람은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또 나머지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그가 어쩌다가 실수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만족,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복을 육적인 것과 맞바꾸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된 것이죠 마귀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늘 넘어지고 우린 늘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찬송가 28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우니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나를 주님께 꼭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메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메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메이게 되고 우리는 죄에 메이게 되고 세상에 메이게 되고 쾌락과 정욕에 메이게 되고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극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첫 번째 금은 황금,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금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없어선 안 될 꼭 필요한 재료가 소금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죠?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세 가지 금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있다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황금과 소금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잃었다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또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 속에는 지금은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제서 그 방주 앞에 달려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후회해도 한 번 닫힌 이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성경에 보면 삭교오라든지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안았던 여인이라든지 또 거지의 바디메오라든지 며칠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또 귀신들인 딸을 두었던 수로본익의 여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수많은 결핍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삭교오는 키가 작았고 또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고 또 수로본익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어떤 모욕적인 말도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장벽과 어려움들을 뚫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present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선물, present, 선물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우린 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가 있다 오늘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 있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